된장국 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된장국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된장은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단백질과 소화효소 그리고 각종 유산균이 풍부하여 건강상 이점도 아주 다양한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된장국도 어떤 음식을 넣어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된장국을 끓일 때 넣으면 몸속 염증 억제에 효과적인 최고의 식재료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된장은 건강상 이점이 아주 다양하지만 딱 한가지, 나트륨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혈관 내 삼토압을 상승시켜 혈관 내부의 압력을 높이고 고혈압과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감자에는 100g당 480mg의 풍부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된장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감자의 나트륨 함량은 시금치나 바나나, 토마토보다 높은 수치로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C가 풍부해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 주어 영양적인 균형도 아주 좋습니다. 일반적인 비타민C는 열에 약하지만 감자에 함유된 비타민C는 익혀도 쉽게 파괴되지 않아 된장국에 넣어 오랫동안 끓여도 손실의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감자의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은 된장의 발효 물질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항염증 효과를 크게 높여줍니다. 이 성분들은 특히 위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세포의 변성을 막아 위염과 위계양 등 위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감자와 된장의 조합은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하는 카보닐의 형성을 억제하여 몸속 염증 제거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감자에 풍부한 팩틴 성분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하고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감소시켜 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된장국에 감자를 꼭 추가해서 맛과 영양 모두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양파입니다. 된장국에 양파를 넣어주면 항산화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양파에 풍부한 퀘세틴과 알리신 성분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 혈관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된장과 양파에 풍부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은 활성산소로부터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억제와 세포 재생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퀘세틴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를 높여주고 직접적인 항균 작용으로 인해 유해 세균을 파괴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양파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파를 썰고 나서 20분 후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썰고 나서 15분 이상 공기에 노출되면 공기와 반응하여 그때부터 알리나아제 효소가 생성됩니다. 알리나아제는 자연적인 분해 작용에 의해 우리가 말하는 알리신 성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파를 익힐 경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이 7배까지 증가하니 된장국에 넣어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파를 듬뿍 넣은 된장국으로 염증과 장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부추입니다. 된장국에 부추를 한 줌만 넣으면 몸속 염증과 독소 제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된장에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과 부추에 가득한 베타카로틴 성분 때문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부추를 살짝 익히면 베타카로틴 성분이 생부추에 비해 최대 26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흡수율이 높아진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의 이상 변이를 막아주어 염증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된장 역시 8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발효 성분들이 풍부하여 몸속에 쌓인 독소와 염증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때문에 된장국에 부추를 넣어준다면 건강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된장과 부추를 같이 먹으면 부추에 함유된 칼륨 성분이 된장의 나트륨 흡수를 막아 된장의 유일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에 없는 비타민 A와 C는 부추가 부충해주고 부추에 없는 단백질은 된장이 채워줍니다. 부추의 아릴 성분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하여 속을 편안하게 해주니 꼭 같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자와 양파, 부추는 입맛에 따라 된장국에 따로 넣어서 드셔도 좋고 한 번에 모두 같이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자주 먹는 된장국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을 된장국에 넣어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있어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건강오름에서 직접 개발한 오름환입니다. 오름환은 자연에서 얻은 다섯 가지 핵심 원료만을 사용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강황과 브로콜리, 아로니아, 진피, 흑우추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항염증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20배까지 높아짐으로 꼭 같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브로콜리와 아로니아, 진피 역시 예로부터 염증 관리에 좋은 음식들로 꼽혔습니다. 오르만은 이런 음식의 배합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영양이 배가 되는 배합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대장균이나 금속 이물질 등 깐깐한 검사도 모두 통과하여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환 형태라 목넘김이 편안하고 물과 함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오르만을 꾸준히 드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에 넣으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세 가지 음식들과 관련 제품도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들에 꾸준한 섭취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오름의 오름화는 댓글에 링크나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도 먹고 있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